좋은 오메가3 고르는 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, 좋은 원료사 알래스카 오메가, KD파마, G시리버, 폴라리스, 솔루텍스 해당 원료사를 사용했다면 품질은 보증 완료 둘, 인증된 제품 I4S는 오메가3의 품질을 평가하는 회사 GOED는 국제 오메가3협회 I4S 및 GOED 해당 기관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품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셋, 순도 오메가 함량입니다 전체 용량 중 오메가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적어도 70% 이상의 제품을 고르는 걸 추천 그 외에도 오메가 형태, 포장방법, 추출방법 이런 방법도 있지만 해당 3가지만 중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알아보기 너무 귀찮고 힘드시죠? 3가지 기준을 다 체크한 제품이 궁금하시다면